한국국토정보공사 구입 없어서 해도 먼저 선이여남 선언본이랍니다. 이 사주는 오늘은 너는 호년은 내 호년은 일구여섯 살 때부터 오늘은 조실부모를 해야 되는 사주고 내 부모는 남을 줘야 되고는 남의 아버님하고 말대로 조실부모의 사주 어머니 때부터 얘기하기가 좀 미안하지만 어머니 팔자가 좀 드세요. 네 팔자가 세. 청산 가부살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죠. 삼십 대 사십 대 남편을 빨리 잃은 게 청산 가부살이라고 그래. 근데 엄마가 청산 가부살을 그럼 가진 거야. 연야 스물자 스물하나 스물두살에 에휴 너무도 안타까는 사연을 걷겠다. 네 운명대로 사주대로 풀어먹었으면 외국도 가고 타국도 가고 예능적으로 재능적으로도 오늘은 네가 이름이 나고 명이 나야 되는 사주인데 네가 환경이 웬수고 금전이 웬수여서 스물네 스물다섯에 가는 길을 모든 게 멍쳐야 되는 사주가 되고 그래 안 그래. 오냐 스물일곱부터 본인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 내가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네가 삼십 안에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스물일곱 스물여덟에 사랑을 안 거보다는 빨리 내 인생을 찾고 싶어서 나의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야 안 그려. 맞아요. 그래서 오냐 기분 나쁜 소린데 삼 년 세력을 못 산다. 오 년 세력을 못 살고 어쩌면 이 사주는 일부 종사 못 해. 이부 종사도 못 해 삼부 종사도 못 해 사부 종사라는 사주 팔자야. 기분 나쁜 소린데 엄마의 대물림을 그대는 좀 받은 것 같지 일부 종사를 못 하게 됐다. 본인은 삼십 대 서른 대 서른 대 서른 여섯이 내 인생에 너무도 힘든 사주. 삼 년 도리에 사 년 도리로 이혼 두 번 하지 않았어. 맞아요. 두 번 했어요. 그렇지. 너는 첫 번째 놈은 뭔 놈을 만나야 무눅록자. 뭐든지 벌려놓고 수습을 못하고 꼴똥 새끼를 만나면서. 범죄자 어떤 범죄자 있지 말로 너를 막 죽이는 빌. 잘한 거는 지가 다 잘한 거고 못한 거는 너 때문에 다 망했다는 인생같이 원망을 좀 많이 들은 것 같고. 그래 안 그래. 두 번째 남자는 옌 병원 놈이지. 너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두 번째 남자는 분명히 바람 피지 않았어. 맞아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그렇지 근데 그게 억울한 게 뭐냐면 설마가 사람을 잡았을 거야. 네 아는 사람하고 찢어 죽일 놈이 막말로 그 대가리를 잘못 썼어. 그거에 한장한 놈을 만났어. 근데 기분 나쁜 소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정신적 마음적으로 넘어도 힘들다. 안 그래 그래. 희한하게 남자를 보면 그 남자를 내가 다 해줘야 돼 내 스타일이. 무섭만 되겠지. 그리고 또 기분 나쁜 소리지만. 본인은. 벤치 탄 남자는 버리고 티코 탄 남자만 만나. 왠지 알아? 못 느껴? 느껴요. 항상 누구 말대로 똥차만 똥차만 걸린단 말이야. 내가. 다 감당하는 거 있지 수습하고 감당하는 연인이 되는 격이야 이해가 가지. 두 번 의원했죠. 네. 지금 사는 사람이 있지 않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동거하는 사람 또 있지. 만나는 사람이 동거하다가 지금은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게 아니고 헤어진 거지. 냉철하게 얘기할게. 네. 그래 안 그래. 이게 작년에 또 벌어졌을 거야. 작년 재작년 그렇게 얘기해 작년 재작년 그렇게 뭐가 있냐면 본인이 금전히 다 나가야 돼. 믿은 사람으로 발등을 또 지켜야 되고. 안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그러면서. 이 작년 수가 될까 재작년 수가 내가 뭐든지 힘든 상황이 되면서 또 연인을 또 만난 거야. 뜻밖의 농담만 나 이제 절대 남자 안 만나겠어. 무느느 짜 안 만나고 바람 피는 새끼는 개새끼는 내가 전화 없으면 안 만날 거야 그랬는디. 지금에 있는 내가 보기에는 동거남 비슷한 남자는 너무 집착하는 남자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폭력자야. 말로. 맞아요. 반 또라이 새끼야 그 새끼가 진돗개 새끼 같아. 어디 나갔다 하면 엉뚱하게 본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꼭 있지 만나야 되지 만날 사람을 만나는 게 뭐냐면 연하남을 만나게 돼. 맞아요. 철보지 같은 놈들을 만나는 거야 기분 나쁜 소리지만은. 뜻밖의 어머 저 사람이 준 후에 요번에는 연하남이 아니겠지 했는데 또 연하남이야 내가 봤을 때 느껴면 느껴. 그리고 우리 여인아 잘 들어라. 이거나 믿거나 말았거나 야 너 아버지가 객사를 해서 급살로 가셨어. 오토바이 사고로. 객사에 급살로 가셨어. 머리가 깨지고 그 자리에서 너 아버지가 급살에 객사로 가셨거든. 아버지가. 왜 새끼를 막는다 소리하고 너가 출가 외인이라고 소리하지 말고 잘 들어 너와 봐 이게 제사법이 없어. 제사를 지내는 누가 제사 지내냐. 이럴거나 저럴거나 새끼가 제사법 짜준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 아버님은 급살에 가셔서 어머님이 청산 가불사를. 가진 거야 이해 가지 근데 본인 잘 들어 본인도 삼신의 벌이 많다. 삼신벌 뭔지 알아. 애가 안 생기는 거 아기가. 너는 열 기분 나쁜 소리 할게요 우리 사례자님. 너는 열 여섯 열 일곱 살이 어린 나이에 인간에 조금 놀란 게 있어. 남자한테 안 그래 그래. 맞아요. 그때보다 너는 새끼가 안 들었을 거야. 임신 기분 나쁜 소리인데 이거는. 어느 남자를 만나도 새끼 나기가 힘들어요. 애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참 이거 안 좋은 소리거든요. 본인은 자궁에 배꼬가 있어요. 배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자궁에 호랑이가 있는 거야. 남자를 만나면 기분 나쁜 소리인데. 잡아먹던가 이 사람이 도망가야 돼. 근데 나는 모르겠다 니는. 신령님이 대신할 만한 니온진 일 번 아리가또 고자 이 마스 같은 데 있지 너는 이쪽에 있는 사람을 인연을 줘야 돼. 그거 전공했어요. 외국적으로 이런 사람의 인연법을 줘야지 본인이 백 년 가약을 하고 진짜 여자로서 사랑을 받는 사람 그거 지금 있는 세 번째 연하남 있지. 네. 원도 연하남 아니었어. 맞아요. 두 번째도 연하남 아니었어. 맞아요. 세 번째도 연하남이야. 네. 아이돌 너 아니야 너 연하남 맘 났지 마. 여태까지 세 번이나 시행착오하면서도 지금도 미련 남았어. 그런 거 같아요. 본인은. 타향 타국밥을 먹어라. 응? 아까 무슨 말 했지 아리가또 일본으로 가던가 띵골라 알아? 띵골라가 뭔지 알아? 중국어죠 중국어 아니에요. 그렇지. 본인은 그쪽으로 인연법이 있다. 사람을 만나고 남자를 만날 적에는 외국 타국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본인 인생이 틀려진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진짜 물어볼 게 있어. 진실적 진실적 얘기를 해야 돼. 너 스무 살 안에 분명히 아기가 있었거든. 어 스무 살 때쯤. 아기 있었지. 네. 유산했어? 그렇지. 그 유산에 그게 아기가 인연이 끝이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생각하면은 순간의 실수였지 그래 안 그래 한 번은 실수가 돼 한 번 그때부터 자꾸만 자식이 안 들어서고 그래 안 그래 본인은 올해부터가 아니고 이 년 동안. 참선해. 참선 비군이 돼. 비군이가 되라고 비군이가 뭔지 알아? 남자를 끊으란 말씀이시죠 속세를 끊어. 어느 남자 만나지 마. 이 머리에 뭐가 있어? 똥이야? 강통이야? 얘가 간가. 내가 한 번은 실수야. 두 번은 아니잖아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연하나 만나지 말고 플러스 뭔지 알아? 본인이 이제는 연상을 만나세요 알겠죠 외국 타국에 있는 분이 정말로 본인이 진짜로 잘 살아서 나한테 한 번 다시 한 번. 알겠죠 네 그렇게 하세요. 요즘 많이 힘든 시기였는데 그래도 방향도 잡아주시고 좀 힘들었는데 많이 힘을 얻고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되게 궁금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또 그런 걸 점술적으로 풀어주시니까 이해가 가고. 되게 위로 힐링 받는 것 같아요 위로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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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